여보. 누구 왔어요? 왔어요? 오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너무 모르네. 손님 오셨네. 여보 오는데 몇 시간을 걸렸어.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로 딸의 친정엄마. 장자, 삼자, 란자입니다. 네, 미려 씨 어머님이시네요. 지윤아, 할머니 왔네. 할머니. 왜 할머니? 우르모 와도. 알았어, 알았어. 저, 할머니 왔네. 이따 뭐해요? 자네도 먹을 거. 자네랑 시장 올려놓고 조금 조금씩 알아서 먹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아이고, 그냥 온단가. 자네들도 나중에 이혼이하고 뭐하고 키워서 시집 보내보고 장가 보내봐. 그때는 이제 마음을 알 거야. 나는 못할 거 같은데. 와, 엄청 많이 먹고 싶어. 와, 음식이 갓김치, 간장, 게장. 역시 음식이 전라도군 음식이 왜 다 맛있다고 많이 하잖아요. 조금 조금씩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챙겨서 먹소. 네, 알겠습니다. 새끼들 보니라고 자네가 고생을 많이 하네. 미려는 나가서 일할 망정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낫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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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